안녕하세요. 반호웰리스TV 반지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얼굴 노화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얼굴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70%,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들 먹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먹는 콜라겐에 대한 진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콜라겐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거나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콜라겐은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콜라겐을 매개로 해가지고 장기나 조직에 운반하기 때문에 노폐물 같은 것도 콜라겐을 통해서 혈관에 운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어서 우리의 신진제사를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의 경우는 우리의 관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연골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이 모발 같은 경우도 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면역세포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혈관세포 그런 경우도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콜라겐을 여러분들 섭취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먹는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콜라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이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콜라겐의 경우는 고분자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장내에서 흡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 10개를 먹으면 한 두 개 정도 제대로 흡수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몸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콜라겐 단백질로 다시 합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합성이 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건강한 콜라겐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죠. 제가 이 콜라겐이 어떻게 몸속에서 다시 합성이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의 경우는 글리신, 라이신, 프롤린 세 개의 아미노산이 반복해서 결합된 구조인데요. 프롤린과 라이신이 서로 결합할 때 수산화기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요. 이때 수산화기를 붙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소가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그러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비타민C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1800년대에 영국 해군이 배를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항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과일 섭취를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한 두 달 정도 먹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콜라겐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우리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게 돼요. 혈관이 깨지게 되죠.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잇몸에 혈관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들이 무너지고 경사들이 알 수 없게 그냥 시름시름 알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열병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건데요. 저희가 의과대학 당일 비타민C 하면 기억나는 거는 괴열병이에요. 괴열병.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것으로 너무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C의 그 콜라겐의 합성에 그 중요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콜라겐을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를 꼭 섭취해야 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콜라겐은 간단하게 말하면 먹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신, 라이신, 프로린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밖에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아니고 콜라겐은 우리가 비타민C만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얼굴이 점점점 무너지고 늘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C를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냐면 피부는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피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강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피부 세포가 노화가 되고 따라서 피부 세포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콜라겐들을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농촌이나 아니면 어촌에 사는 분들하고 피부 노화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계속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결국 항산화의 왕인 비타민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정말 제가 얼굴 노화, 피부 노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가 우리가 노화될 때 제일 중요한 콜라겐 단백질, 콜라겐 단백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비타민C는 물론 밖에서 발랐을 때 그게 효과가 작동을 한다면 가장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발랐을 때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탄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먹는 비타민C가 유일하게 몸 안에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부에 전달이 돼서 콜라겐을 만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먹는 비타민C가 또 피부까지 전달되는 데는 어느 정도 약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를 굉장히 고농도로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피부에 전달이 되어서 콜라겐을 만들고 우리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지 않는 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분들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충분히 전달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비타민C의 흡수율을 도와주고 또 비타민C의 수용체를 늘려주고 비타민C의 전달을 도와주는 그러한 식물질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압타민C라는 물질입니다. 만드는 과정도 좀 복잡합니다. 압타머는 일종의 핵산입니다. 핵산은 DNA, RNA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압타머는 DNA입니다. 압타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DNA를 연결하는 올리고 D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코로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RNA 백신으로 알고 있죠. 이 코로나 백신하고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과정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비타민C랑은 좀 다르게 DNA를 먼저 만드는 압타머를 만드는 과정이 6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압타모를 만든 다음에 비타민C랑 또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압타민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총 두 달 정도의 그런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압타민C는 신기하게도 그런데 비타민C가 이렇게 압타민C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효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 노화 이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정도의 비타민C 가지고는 피부에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압타민C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압타민C가 결국 피부 세포 내에 수용체를 증가시키고 또 피부로 압타모를 통해서 원활하게 비타민C를 전달함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타민C 이상의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먹는 콜라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챙기는 습관에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반호앨리스TV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